브루패쉽! 브루패쉽! 정지영 선수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싱그러스가 공격되죠. 저 때도 공격이 성공을 못하면 정지영 선수한테 1점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면 습불리 공격 안 하는 거예요. 와, 지금 기가 힘들거든요. 와, 진짜 다르구나. 기가 힘들거든요. 오픈! 오픈! 자, 여기서 갑니다. 배가 볼 줄 알죠? 지우셔서 웬만하면 안 넘어가겠죠? 잘 잡았죠? 목을 잡았습니다, 싱그러. 잘 잡았습니다. 싱그러 트여서 갑니다! 싱그러 트여서 갑니다! 잘 잡았어요. 목을 잡았습니다, 싱그러. 잘 잡았습니다. 싱그러 트여서 갑니다! 오! 빠지게 해서 2점을 앞으로 하네요. 싱그러 트여서 목을 잡고 돌리면서 2점을 해. 다시 한번 돌려요! 돌아가요! 다시 한번 돌려요! 싱그러지 마요! 싱그러 갑니다. 와우 좋았다. 득점이 나옵니다. 와우 좋았다. 사람이 돌아갔어. 지금 신권호 선수가 짧은 순간에 점수를 굉장히 많이 획득을 했는데요. 신권호 선수의 주특기입니다. 목 감아 돌리는 신권호 선수의 기술은 전설적이죠. 단숨에 6점을 획득하고 있는 신권호입니다. 경찰이 형. 이게 제일 이상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기록이 남기 때문에. 지금 14kg이나 적게 나가는 신권호 선수인데 확실히 노련함이 14kg의 체급 차이를 완전히 지금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지금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언제든지. 타이트하게. 와우.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언제든지. 네. 단숨에 들렸어요. 그렇습니다. 와우. 잠시 완벽하게 따네요. 뒤에 지금 4점. 스텝 스텝. 다리 스텝하고. 액션.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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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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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순간적으로 지금 정지현 선수가 신권호 선수를 돌렸는데 어떤 기술이었습니까? 목 감아 돌리기. 네. 목을 자기 가슴 안쪽으로 하고 넘기는 기술입니다. 아우. 아우. 아니 정지현 선수는 대단하지만. 정지현 선수는 현장인데. 이야. 6대 0이었는데 단숨에 4점. 6대 4가 됐습니다. 저렇게 체중 차이가 났을 때. 저는 힘의 차이가 납니다.